아이고 여기 살인 숲이겠는데 아이고 이거 아 아니 입산통제 산림보호법으로 딱 막아나신데 이거 뭐 헌신간 걸음 하신데 이거 영영 입산통제 시켜보면 이거 어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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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아이고 저 예 나 이거 헌신간 걸음 그냥 이게 살인 숲길 가지는데 예 이거 어떤 이거 무슨 딱 이거 쇠로 징락 나부러 가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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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국가산림연구기관 이라서 예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거문의 저가에 두 장을 하나만 딱 집어 주시면 요 안에 가서 좋은 풍경을 예 가득 담아 가지고 예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예 얘기하겠습니다 으 아 아 그리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난 이런디건 제이도 살먹도 이거 양 헌벼도 불러쓰겐 나 이런 디신 줄 처음 알았었다 이거 이거 나 살아 지켜 이거 양 사람 살면 이런 거 아닐까 야 이거 산소가 이럴지로 가라고 가라고 아이고 아 이거 뭐 미세먼지 청소기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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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나 양 뭐가 좋은 줄 알아봐요. 여기 양 찬영은 애가 내려놔 우리 또리 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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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카랑 찍어그네 양. 과정으로는 찍어그네 저 허리를 딱히. 그거면 영세완왕. 저 팬들이 양 발효자사 되니까. 고마이다 이 자잉. 가면서 카메라에 넣은 거 허용. 아 이거 빨리 찍어서야 되는 거네 이거 타이밍을 아이고 이거. 옳지 옳지 야 이거 허나 군자쓰다 거의 이거 막 공중무양에 넣은 거 있어 공중무양에 넣은 거 너랍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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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랍시다. 너랍시다 너랍시다. 아이고 허나 건졌죠 허나 건졌죠. 나 양 오늘 여기 온 양 목표가 있어 다게. 다른 건 몬딱 제껴도 양 이 산에서 나오는 좋은 소리 양. 샛소리여 모든 소리를 양. 요걸로 해그네 딱 따그네. 들려줄컴 양. 그만이소봅시다. 이거 딱 한 번 양 들어보게. 눈꼬마그네 이거 싹 들어봅시다. 자아. 아이고 이거 새소리 엉망 이거 따지는 부사 이건 소리도 하나도 안 남시게. 아이고 이걸 딱 따서 이거 이거 또 멍할 건데 다시 한 번 이거 해봐야 되겠냐고. 아이고 고만하는 소리. 아깐 막 소리하긴 잘나는 기관을 다시 한 번 해봐야지. 그 Careful. 대단히 냄새 맡는건 아니요? 오늘 양 새소리 따는 거는 양 이거 이거 틀려 불었으다 이거 나라도 양 새 대신 허쿠닥이 양 잘들어 없어예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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